난 좀 그래요. 쓸 것도 써야되는데 안 쓰고 그래갖고 네네. 에이. 눈으로도 지은 손바닥으로 놀라야 안녕히 계셨어 도틀라고 다 흘리려고 다 흘리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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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나눠 써야 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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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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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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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걸렸네 몸비벼서 뭐하시더라고 오세요 어머니 잘못까지 다녀왔네 이겼네 이건 3백시 차니까 피 안 찬다 어? 잘 차네 아.. 또 꽤 뺏겨놨네? 퍽 뻥하고 스치오 뺏겨먹어라 teen거 해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경로에 늦으셨네요. 데이트 하셨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지만 안 죽어버렸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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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가 없었는데, 파동불 다 남아있는데 기둥떡이야 이것도? 제발 기둥떡질 않으면 안 돼 아, 기둥떡 X봤다 진짜 아, 다 남아지네 DJ라고? 누군데요? 기둥떡이야? 기둥떡이야? 기둥떡이 캐릭 안 할텐데 아아 아아 두형 아아 아우 아아 마흔 피가 다시 내버렸어 도망가 안가 14초 뒤에 갈 거야 야 근데 상취 이렇게 계속 난발하냐 이러면 안 돼 마흔 피가 다시 내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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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